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 PD수첩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체벌 논란으로 시작합니다. 학교 체벌에 대한 논란은 끝없이 반복되어 왔지만 교육적 차원이라는 이유로 체벌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한 예술고등학교에서는 맞았다는 학생은 3개월째 입원 중이고 선생님은 절대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3 수험생인 우진이는 석 달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목을 크게 다친 우진이는 입시 공부 대신 재활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90일이 넘는 병원 생활로 올해 대학 진학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우진이는 지난 3월 학교에서 체벌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에게 손으로 맞은 목이 심하게 꺾였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진이는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결국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무용학도인 우진이는 9살 때부터 댄스 스포츠를 시작해 한국 무용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전국 학생 예능 실기대회에서 특상도 받았습니다. 우진이가 말하는 체벌 사유는 반성문을 성의없게 썼다는 것. 해당 교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교사는 우진이를 단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한테 폭행을 하는 걸 보고 동시에 일어나셨거든요. 놀라서. 한 여선생님분 입을 막을 정도로 그렇게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교사들에게 확인해봤습니다. 한 평 반 남짓한 공간에 같이 있던 교사들은 당시 상황을 잘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학교 친구들조차 체벌 사실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우진이는 친구들에게 증언을 부탁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심증은 있지만 말해줄 수는 없다는 게 친구들의 입장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에게서 그 전에도 해당 교사에게 맞은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수업을 땡땡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와서 걸렸는데 저는 안 맞고 학생들 다 보는데 복도에서 이렇게 뺨 맞은 적도 있고 그래서 인터뷰도 거의 안 해주려고 하죠. 단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다는 교사의 주장과는 달랐습니다. 결국 우진이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민원실에 민원을 보냈습니다. 여전히 양쪽의 주장은 팽팽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교육청에서는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상황이 정해질지 몰라요. 네. 학교를 찾아가 해당 교사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우진이는 답답한 마음에 극단적인 생각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허망하다 그냥.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내가 맞아가지고 잘못한 것도 없이 이러고 있는 것도 안 그래도 서러운데 그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나 하나 사라지면 되겠다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잖아요. 우진이는 본인의 이야기를 누군가는 들어주길 바랐습니다. 혹은 주변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한 발 빼면서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이 더욱더 외롭다. 내가 고립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갖게 되면서 점차점차 무기력감에 빠지고 하지만 진실 공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안 했던 것도 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증거 없는 소문이 많이 퍼지면 정작 이런 일이 좋게 끝났다 해도 이제 학교를 돌아가면 제 밑에 애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애들을 하루 이틀 볼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나중에 사회에 가서도 봐야 되는 애들인데 이제 저는 어떻게 될지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이 논란은 양측의 주장이 상반돼 현재 해당 교육청에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조사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체벌은 그 특성상 학교 밖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체벌이 피해 학생들에게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한 학생에게 가해진 체벌이 아이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4학년 명우는 담임교사로부터 얼굴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명우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체벌 사유는 급식 우유를 먹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명우 어머니는 휴대폰으로 명우 얼굴을 촬영해뒀습니다. 얼굴 곳곳에 멍이 든 명우는 병원으로 향했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명우는 자기가 맞은 이유가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명우 담임교사는 아이들이 우유를 먹은 후 우윳곽에 번호를 쓰게 하여 검사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명우처럼 맞은 친구가 또 있었습니다. 우유를 마셨을 뿐이고 우유를 안 마신 아이는 다른 애가 있었고요. 그리고 얘는 우유가게에다가 이름을 썼는데 늦게 썼다는 것 때문에 얼굴을 고정시켜서 주먹으로 난타를 한 상황이잖아요. 저랑 번갈아가면서 둘이 맞았는데요. 저부터는 뒤로 맞았는데요. 좀 심하게 맞았어요. 명우와 마찬가지로 친구도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주로 머리를 많이 때리셨더라고요. 귀 잡아당기고 머리를 때려서 머리에 혹이 나서. 그쪽으로는 대부분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보이셨어요. 사건 이틀 후 자초지정을 듣기 위해 명우 어머니는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담임교사는 심하게 때린 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그날 날씨가 너무 춥고 반 살이 여려서 멍들었나 보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명우는 자진해서 엄마에게 교육청에 가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곰이 되어 있었다. 나는 이래서 학교에 다니기 싫고 전학은 가기 싫고 그래서 여태까지 그냥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6학년까지 학교에서 계실 수도 있어서 너무 으시시하고. 그런데 어른들은 그냥 끝났다고 하고 집으로 그냥 가자고 하시던데. 그래서 왜 울었어? 길 가다가 갑자기? 어이없어서 슬퍼서요. 체벌 사건 이후 담임교사는 부모에게 각서도 써줬습니다. 명우 외에도 맞은 학생들은 꽤 있었습니다. 그 교사는 아이들 사이에선 호랑이 선생님으로 불렸습니다. 한 친구는 그 교사에게 맞은 후로 전학을 갔다고 합니다. 이 친구도 역시 사소한 실수로 얼굴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는 교사와 말다툼 후 아이를 전학시켰습니다. 이번에 맞은 거는 좀 맞을 이유도 아니고 또 그것도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고 또 그 말 하시면서 전학을 가라 하셨고 하니까 이 선생님이 우리 아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1년 동안 지도할 수 있도록 그런 자신이 없으신가. 피해 학생 어머니는 교사와 말다툼 후 아이를 전학시켰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학교에 의의 제기하는 엄마, 문제 제기를 하는 엄마로 꼬리표가 붙여서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 그 일 이후 명훈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 심리치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체벌 후 반년. 명훈은 어떤 상태일까요? 선생님한테 말하기 이때 기분 안 좋았던 일이 되게 많았다 그랬다. 그치? 네. 학생님들이 구성하게 만들었어. 마이너스 90점까지 준. 학생들은 막 복잡하네요. 복잡해? 네. 학생들은 그렇게 복잡했어? 아, 나 나기 싫네. 나기 싫어? 네. 바닥에서? 명우에게 4학년 때의 추억은 이제 말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됐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고 오래 방치되게 되면 결국 성격에 여러 가지 결합 문제, 인격적인 황폐화까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노나 적개감이 쌓이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다른 제삼자에 대해서 적대감의 표시로 또 다른 폭력 행위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잉 체벌 논란과 관련해 해당 교사와의 만남을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교사는 출장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오늘 출근 안 하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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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길을 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형사 보관을 한 거고요. 명우는 여전히 그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유 먹고 나서 그 선생님 생각나고 먹기 싫어요. 나 던지고 싶어요. 교육의 의미를 잃어버린 과잉 체벌은 학생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땐 체벌을 하시는 분들은 습관적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체벌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런 선생님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접근을 통한 상습적으로 체벌하는 교사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체벌회사 3진아웃제 같은 것이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사랑의 매는 온전히 교육의 목적으로만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법은 체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매는 폭력이 되기 쉽고 그 폭력은 상습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체벌에 대해 다시 신중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가 나란히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광산노동자들의 구심체인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과 그 산하단체인 대한석탄공사노동조합입니다. 연맹위원장인 형은 19년째, 석탄공사위원장인 동생은 11년째입니다. 광부들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위원장 형제들. 그러나 최근 이들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형윤 PD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의 석탄 생산지인 강원도 태백시 한국 석탄산업이 쇠락의 길로 접었는 지 오래지만 태백의 막장에선 지금도 1,600여 노동자들이 묵묵히 탄을 캐고 있다. 광산노동자들의 역사에서 열악한 처우에 맞선 그들의 투쟁사를 빼놓을 수 없다. 지난 20여 년간 그 중심에는 김동철 위원장이 있었다. 1990년 전국 광산노조연맹의 위원장에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19년째 7선을 연임하고 있는 김동철 위원장. 이런 것들이 정폭적인 신뢰의 터대가 돼 있어서 무경영의 비밀 투표에 의해서 그것도 안 나오려고 하면 강제로 좀 나와서 해줘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해줘야 합니다. 하고 해가지고 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김동철 위원장의 동생 김동욱 석탄공사 노조 위원장. 안녕하세요. 김동욱입니다. 태백시장의 부부였습니다. 2006년 태백시장 선거에 출마해 700여 표 차로 석폐한 그는 1998년 석탄공사 노조위원장에 당선돼 현재까지 11년째 연임하고 있다. 저는 지금까지 노조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노조의 위상도 올렸다고 자부합니다. 석탄공사 산하 장성 도계 화순광업소 2천여 주업원들의 대표인 김동욱 석탄공사 노조위원장. 석탄공사 노조와 경동 태백광업소 노조의 연합체로 3천5백여 주업원들의 대표인 김동철 광산노조연맹 위원장. 각각 72년과 78년의 막장에 첫발을 내디딘 형제는 나란히 광산노조연맹과 석탄공사 노조위원장에 당선돼 광산노동자들의 버팀목이 돼 왔다고 한다. 이분의 인상 관계는 좋은 분들이 자기 지적층을 잘해주고 입금 인상시켜주고 노사 반도 회사 측에 상대를 해가지고 좋은 분들이 유효하게 해주면 그게 정답일까? 그래서 우리의 인데요. 좋은 분들 다 찍어줬기 때문에 다 봐주셔서 다 찍어줬기 때문에 침투성이 되겠죠. 그러면 다 좋아했네요. 그렇겠어요. 저는 좋아했네요. 그런데 최근 형제 노조위원장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직 석탄공사 노조 대의원 출신인 강 모 씨를 만났다. 그는 우선 석탄공사 산하 장성광업소의 하청업체 명단을 꺼내보였다. 태백시에 위치한 장성광업소. 하청업체 사장들의 본거지도 대부분이 태백이다. 그런데 단 한 업체의 사장 주소지가 태백이 아닌 수원이었다. 김동철, 김동욱 위원장의 동생이었다. 하청업체를 운영했던 김 모 씨는 김동철 위원장의 셋째 동생이다. 그런데 하청업체 사장들 사이에서 말들이 많았다고 한다. 돌자 myś을 써 FINAL 돌 Kerga다들 단이야. 돌켜가지고 나guru 단으로 쳐주니 돈 벌 수밖에 더 있습니까? 있는 건 땅 encuent회 Home 친원이 형이 노동자 뭐 노동자 어 위원장이지? 형이 광로 위원장이지? 많이멀 내가 뗀데 뭐 만약 밧받 Aufgabe Or 김 모 씨의 하청업체는 지난해 담합 입찰로 감사원에 적발돼 계약을 해지당했다. 김동철 위원장의 둘째 동생은 현재 장성광업소에 재직 중이다. 그런데 지난해 장성광업소에는 소장 아래 공무부 소장이라는 새로운 직책이 생겼다. 또 김XX이라고 있어요. 오문제 공무부 소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공무부 소장. 그런데 이 공무부 소장이라는 직제가 예전에는 강산에 한 5천명 조합이 있었던 직제인데 사람이 1천명밖에 안 되겠고 없었던 직제예요.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오문제 또 신설을 해서 소위에게 구조조정을 하고 사람들을 감산을 해서 내보내는 상황에서 직제를 새로 만들어서 승진을 시켰어요. 장성광업소는 석탄공사의 직영탄광이다. 석탄공사는 업무상 필요해서 공무부 소장 직책을 신설했다고 한다. 영향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공무부 소장 직책을 안 쓸 이유도 없고 그런데 우연하게 위원장 동생이다 보니까 오해를 받고 본인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실 불이익을 받고 받아봤는 거죠. 석탄공사의 김동욱 노조위원장. 김 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석탄공사 및 직영탄광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점이다. 노조 대의원 출신인 강모 씨와 그 측근 노동자들은 김동욱 위원장을 통하면 광업소에 취업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저는 석탄공사에 몇 번 취직을 하려 했는데 몸에 문심이 있다는 이유로 탱탱탱을 제치고 그래갖고 위원장한테 부탁을 해갖고 도겸 모아하고 들어오게 되었죠. 여기에서도 동영등도 빼고 다 엉치가 취직해졌어요. 석탄공사 취직하실 때 김동욱 위원장 때문에 취직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잠깐 손 한번... 현재 석탄공사 직영광업소는 광산 노동자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취업이 가능하다. 석탄공사 노조 김동욱 위원장은 몇몇 후배들의 취업에 배가 없이 도움을 줬다고 했다. 제가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지역에 말썽 피우고 이런 애들 데리고 와서 취업시켜달라고 해서 제가 회사에다 얘기를 하고 해서 취업이 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제한테 막걸리라도 한 잔 산 사람이 있다면 제가 지금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취직 석탄공사는 대가로 김동욱 개인의 충동을 강요를 해요. 뭐라 안 맞는 대신에 그래야 영원히 노동작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뿐 아니라 위원장 밑에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해서 들어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서 부지 부장이라든가 충무부장이라든가. 그러면 그 사람이 취직이 됐을 때 위원장 선거에서 야 니 그래도 취직을 누가 시켜놓는데 위원장인이 도와줬는데 니가 상대편에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개인껏 나는 거죠. 우리 석탄공사는 사장의 인기가 2년만 한 번씩 내려오는데 말 그대로 사장님은 맞다 가면 돼요. 그런데 위원장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질질적인 사장은 누굽니까? 위원장이죠. 최근 석탄공사 사장을 지낸 모 씨는 재임 당시 노조의 인사 청탁을 받아들이지 않아 갈등을 빚었다고 했다. 보말에 말하면 경영자들이 바보가 됐었지. 바보. 그러니까 그냥 아래를 못 사. 당연히 정경제 인기를 채우고 나가자. 그런 식이죠. 인사도 노조가 부당하면 이사들이 올려요. 이사꾼도 없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장이라는 것이 경영자가 인사꾼이 최대 무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인사를 누굴지 모르고도 않고 내가 판단해서 그냥 인사 보상제 메모를 누르면 인사 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노조에 줄 대버렸던 놈들이 실망도 많이 했고. 지난해 석탄공사에 새 사장이 주의만 짓고 구조조정이 단행됐다. 이후 서른세기에 달하던 장성광업소의 하청업체가 올해 19개로 줄어들었다. 그동안 하청업체 선정에 김동욱 위원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하청, 즉 외주 용역업체는 노동자들을 모집해 광업소에 파견한다. 비교적 손쉬운 사업이라 하청업체 운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전직 하청업체 사장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뜻과는 달리 석탄공사 김동욱 노조위원장 때문에 하청업체 운영을 그만두게 됐다고 했다. 그러더라고. 김동욱이 노동자로. ***먹시다. 갔더니 노골적으로 그러더라고. 달라고. 둘러다가 달라는 데, 그렇잖아요. 달라는 데. 뭐라고 하면서 달라고. 칼만 안 들어도 달라는 데, 후배가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그냥 할만큼도 했고. 애들도 컷고 해주니까 달라고 아주 그러더라고. 그리고 김동욱 위원장으로부터 천만 원을 받았다고 했다. 천만 원을 주더라고. 천만 원을 받았어요. 천만 원은 지가 주는 건 아니지. 받을 놈이 주는 거지. 권리극적으로. 내가 하는 사업을 ***이라고 줬거든요, 우리 후배를. *** 줬는데, ***을 주라고 줬다고 하고 주더라고. 그에게 2009년도 장성공업소의 하청업체 명단을 보여주었다. 이거 지금 다 체크해야 되는 탄노동자 업체 문제죠. 19개 업체 가운데 10개 업체의 사장이 전직 석탄공사노조 대의원 출신이라고 했다. 약간 굴진. 이 굴진 같은 거는 사람도 없고, 힘도 들고, 단가가 나지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좋은 거만 다 뺏어가는 거야, 좋은 거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만 뽑다 보면 당연히 노조 전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 되죠. 경쟁 입찰인데. 다 경쟁이라고 해놓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쟁이면 말만 경쟁이지. 경쟁이 있는 날이야. 이 사람들은 경쟁 안 했어요. 김동욱 위원장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봤다. 그래가지고 같이 근무하다 퇴직하고 나간 사람들, 다른 업체가 생길 때마다 그러면 노조 전임자들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회사가 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며칠 들어간 것이지, 나머지 사람이 저하고 친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원래는 노동조합에서 관리를 못하죠. 하지 못해야지. 왜 입금 개입합니까, 저희가. 위원장이 뭔데. 장사하고 의무니 장사하고 소장 있는데, 소장 다 다 벙어리예요, 다. 그런데 일부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고 있다고 했다. 작업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광업소에 직접 고용된 광산 노동자들의 1년 임금은 평균 4천여만 원. 한 하청 노동자는 직접 고용노동자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을 받는다고 했다. 똑같은 일이에요, 그거라도. 직영하고 하청하고 차이가 40%, 45%. 똑같은 일을 하시면서 40%라는 거죠? 직영하고 대비의 그 정도 받는다는 거죠. 일의 어떤 강도나 일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한가요? 아무래도 비싼 것 하청이 조금은 더 힘들다고 하죠, 모든 것이. 실제로 한 하청 노동자가 지난달에 받은 월급의 실수령액은 92만 620원이었다. 모든 게니까 사상들이 쉽게 말해서 금등적인 거는 돈이 이런도 안 들어가고 자재 이런 데서도 안 들어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종의 사람 소개해 주는 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퇴직했으면 그 자리에 한 사람 나갔으니까 그 사람 채워주는. 그거 인원관리비, 인원관리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들이 전인 게 사실은 뭐 가끔 커피 사다 놓는 거라 어쩐 때는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진짜 관계에서 바로 받아 먹고. 제작진과 통화한 전직 하청업체 사장은 노조에 금전적으로 감사 표시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했다. 네, 나는 뭐 다 얼마씩 다? 상당한 선생님이 사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도 그때 하실 때 그렇게 조금 하셨었나요? 일요일에 몇 번씩 하죠. 명절 끼기 뭐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명절 끼고 해수욕철 되고 이러면 안 그렇습니까? 보통 그러면 한 번에 하실 때는 어느 정도로 하신 걸로? 네, 안 할 수 없고. 네. 석공 김동욱 노조 위원장이 가짜 진폐 환자라는 의혹도 있었다. 김 위원장은 진폐 3급 판정을 받아 17년째 연금을 받아오고 있다. 진폐 3급으로 3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진폐 3급이면 자력으로 10메달을 못 걸어간다고는 취미 차서 그만큼 줄 때인데 체육대회 때, 박부서 체육대회에 오셔서 족구도 하시고, 족구도 하시고. 그런데 그런 명절을 보면 실적으로 그분이 진폐 환자가 맞나 싶어요. 이런 게 어떨까요? 지금 이제 PD님께서 지금도 좋고 내일도 좋고 어느 병원을 하나 지정해 주세요. 지정해 주셔서 저를 데려가지고 PD님이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저하고 신체 감정을 한 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지난 6월 5일 김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진폐증 여부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진폐 결절들이 각 폐하에 전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검사 결과를 종합해 담당 의인은 진폐 3급 소견을 내놨다. 일단 진폐 병역 1형이고 폐기능 장애가 중등도 장애 또는 고도 장애에 해당되기 때문에 3급에 해당되는 소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한테 난 노조하면서 약하게 보이기 싫다 이거예요. 약하게 보이기 싫다 이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했어요. 한라산을 쉬면서 쉬면서 한 200번을 쉬면서 한 번 올라가 봤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더라도 한 번 올라가겠다 해가지고 200번을 쉬면서 정말입니다. 김용균 TV, 사람이 의혹을 받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럽게 마련인데 그래도 진폐증은 명확해졌군요. 그런데 김동욱 위원장이 2006년에 태백시장에 출마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직에 출마하면서 어떻게 노조위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석탄공사에는 공직에 출마할 때 퇴직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조위원장의 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는데요. 김동욱 위원장은 당시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적발되어 2007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8월을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민간회사도 아닌 공사의 직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비판도 많지만 석탄공사 측은 당시 경영진이 이미 판단을 내린 사항이라 다시금 문제 삼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형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김동욱 위원장의 형 김동철 씨가 전국광산노조연맹, 그러니까 대한석탄공사노동조합의 상급단체죠. 거기 위원장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에 대해서도 좀 말이 있다고요? 네, 올해 초 김동철 위원장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었던 사람은 전국광산노조연맹 사무처장을 15년간이나 지냈던 박모 씨입니다. 그는 김동철 위원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했고 광산연맹의 결제 라인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김동철 위원장이 폐강 이권에 개입하는 등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질러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 정선. 전국광산노조연맹 김동철 위원장에 별장이 있다고 알려진 곳을 찾아가 봤다. 김동철 씨 땅이라고 있다는데 아세요? 어딘지 아세요? 어디요? 거기 지금 땅값이 얼마나 해요? 땅값이요? 네. 그저 이 양반이 8개에서 돈을 아시는 우리 사람인데 그러면 당황해 주시는데 8개에서 돈을 안 받는 사람입니다. 10여 년 전에 구입해 별장으로 조성해 놓았다는 이곳의 면적은 약 50여만 제곱미터. 임야 대장 확인 결과 광산노조연맹 김동철 위원장은 이 땅을 1998년 당시 한 광산 회사로부터 구입했다. 광산노조연맹 소유의 빌딩이 위치한 의정구에는 김동철 위원장 소유의 빌딩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빌딩은 10층 규모로 2005년에 준공됐다. 이런 건물은 얼마네요? 공격기? 네 건물은 모르겠어요. 이런 건물까지는 모르겠고 이거 옆에 있는 XXX라고 있거든요. XXX이라고? 네. 그런 거면 30억 해요. 그런 거면 30억. 이건 더 비싸겠네요? 이렇게 비싸죠. 3번 버리고. 23살에 광산노동자로 출발해 41살부터 20여 년을 노동운동가로 살아온 김동철 위원장. 김동철 위원장을 광산노동자 시절부터 잘 안다는 모 씨는 김 위원장의 재산 형성 과정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제는 부재가 아니고 재벌이라는 얘기까지 들리는데요. 하여튼 노동자 하면서 재산을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나중에 이상하게 인상하십니다. 과거에 태백의 장성 그쪽에서 봉인들 같이 모시고 살았는데 탕광에 입사하기 전에도 예약가 끌고 다니시면서 식당에 짬박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 막 수고해가지고 돼지 같은 것도 많이 들리시고 그래서 어머님을 그쪽에 가면 돼지 엄마라고 별명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열심히 일하고 고생했던 것들이 기반이 돼서 뭐 대한 재산을 좀 모셨다면 모셨다고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지 무슨 노조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렇다고 나는 생각을 안 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광산노동자들의 처우, 복지 향상 등을 위해 김동철 위원장은 삭발과 단식을 거듭하며 정부에 맞서왔다. 1999년 폐광 대책비가 신설된 것은 김 위원장의 최대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월 전직 광산노조연맹 사무처장이 김 위원장의 비리 폭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여 년 동안 광산노동자연맹 대표는 팔을 쓰고 수백억대의 자살매로 변신한 김동철의 자산 증시 과정이 과연 합법적이었는지 박 모 씨를 찾아가 봤다. 그는 광산년맹이 설립한 강원랜드사나 하청업체인 석광주식회사 사장을 역임했었다. 재임 시절 김동철 위원장에게 떡값 800만 원을 건넸다고 했다. 그는 사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건넨 돈이라고 했다. 김동철 위원장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좋은 용도로 썼다고 했다. 계속 그렇게 사용을 하니까 정 그러시면 조직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는 적들이 많으면 저하수가 작기 때문에 그런 조직에 그러면 좀 도움이 되도록 자기를 대신 전해주십시오. 나머지 300만 원은 강원랜드 부근에서 받았다고 한다. 자기가 석광 대표이사를 맡아서 경영을 해야 되는데 내 성격상 지역사람들하고 유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격상 내가 술도 잘 못하고 많이 못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니까 나를 대신해서 굉장히 지역사람들하고 유대를 강화하는데 좀 보태서 써주십시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저녁도 좀 하고 오락하면서 그걸 썼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1990년부터 15년 동안 광산노조연맹 사무처장을 지낸 방신은 김 위원장이 폐광 이권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1999년 정부가 신설한 폐광 대책비. 폐광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광산노동자들은 13년 이상 근속시 41.9개월분의 임금을 위로금으로 받게 됐다. 폐광 업체 측에도 대책비가 지원됐다. 그런데 광산 사업체 측과 노동자들이 이 폐광 대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광산노조연맹 위원장이 날인한 폐광 합의 확인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2004년 10월에 폐광된 동원 탄조에 근무했던 임병삼 씨. 당시 정부의 폐광 대책비 지원이 늦어져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동원 탄조와 노사가 폐광에 최종 합의한 지 한 달이 넘도록 광산연맹의 김동철 위원장은 어떤 이유에선지 폐광 합의 확인서 작성을 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걸 할 때 이 도장을 안 찍어주니까 계속 밀린 거야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 한 대 대제를 해가지고 올라간 거죠. 퇴직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김동철 위원장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희들이 점심 먹고 들어오는 걸 잡아가지고. 그런가서 이제 막 이제 어떤 뭐 닥터를 하고 막 명찰을 잡고 신랑이가 벌어졌죠. 거기서. 그래서 저희들이 김동철한테 너 검신 받으려고 한 게 아니냐 하다 보니까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런 건 뭐 사실이 아닐까 아니겠습니다. 폐광을 해가지고 탕광을 다 버리고 경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근데 탕광 도만두고 나가는데 김동철 위원장하고 관계가 끝나는 거야 사실은 노동산 노사관계가. 근데 그분들이 김동철 위원장한테 당신 이거 싸게 가져가서 주겠어요. 몇 해 전에 폐광된 탕광의 소장이었던 이를 만날 수 있었다. 근데 다른 회사하고는 어떻게 돼 있는지 난 잘 모르겠고. 우리 회사하고 관계는 여러 가지로 김동철이 하고 그 통해서 내가 좀 들어줄 수 있는 법률에서 들어줄 수 있어요. 보통 이름도 좀 저기에 나가면 그 사람이 김동철 씨하고 스킬 연결이 되는지 김동철 씨에요. 아무튼 다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또 준다 했다고. 그런 게 있었어요. 광산노조연맹 위원장으로 19년, 석공노조위원장으로 11년. 형제는 그 기간 동안 큰 경쟁자 없이 연임을 거듭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강모 씨가 석탄공사 노조위원장 선거에 도전했다. 그러자 김동욱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을 해봤다고 한다. 선거에 지는 쪽은 퇴사하자는 것. 그 협의서를 여기 우리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남자라면 찍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저도 그래도 남자인데 빨끈거려가지고 제가 찍었죠. 그 도장을 협의서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 선거 공고를 붙이고는 니 출마를 하고 퇴직원서 내고 출마해라.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조합원들인데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퇴직원서를 내고 출마를 한 거예요. 강 씨는 75대 25 압도적으로 패했다. 회사도 그만둬야 했다. 거짓말이죠. 말이 안 맞는 소리치고 그런 거네. 이 조항을 본인들이 만들어와가지고 제가 도장 찍고 여기에 자필로 제가 쓴 거 이거 하나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사인을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네 잠깐만요. 본인이 자필로 사인을 한 건데 집으로 와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 사인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지난해 노조위원장 선거 당시 김동욱 위원장과 강 씨 사이에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다는 일을 만날 수 있었다. 김동욱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가지 항목을 더 추가해라. 그게 뭡니까 여쭤봤더니 선거에 지는 사람은 무조건 퇴직을 하기로 한다. 그리고 퇴직계를 미리 써서 제출하지 않으면 선거에 입포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조항을 넣은 겁니다. 거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장의 요구로 합의서에 폐자 퇴직 조항을 추가했다는 것. 내가 다시 협의서를 만든 것을 다시 재작성하는 것을 본 우리 단체의 동료들도 있습니다. 한번 짚어봐 주실 수 있어요. 김동욱 위원장의 형인 광산노조연맹 김동철 위원장은 지금까지 대부분 단독으로 출마해 위원장에 선출됐다. 요청이 오면 다시 그렇게 됩니다. 출마 의사를 밝히신 분이 아무도 없나요? 글쎄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물론 나오시겠다고 이런 얘기도 하신 분들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의 뭐 투표 결과는 완전 일치인가요? 매번? 예 뭐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때 376군데에 달했던 판광은 이제 다섯 곳밖에 남지 않았다. 그마저 언제 폐광될까? 막장 노동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할 노조는 여러 가지 구설에 휘말려 있다. 김동철, 김동욱 형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래도 오랫동안 노조위원장을 할 수 있었다면 뭔가 잘했다는 평가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는 말입니다. 사회적 약자층이던 광부들을 조직화하고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애써왔다는 것은 높게 평가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노조위원장을 해오면서 혹시라도 사심을 품은 적은 없는지 항상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오랫동안 광산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헌신한 두 형제가 비리 의혹에 휘말린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두 사람은 그 헌신을 통해 다른 경쟁자들이 넘보기 어려운 권력을 얻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언제나 위험하다는 말 새롭게 새겼으면 합니다. 오늘 PD첩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